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도 차연한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부터 다루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중국서 방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첫 구성 파장 위법 적발 50대 한국 교민에 개정된 방간첩법 위반 혐의 첫 적용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 작년 말에 체포 후 지금 조사 중이래. 작년 말에 체포가 됐어. 근데 지금 뉴스로 나왔어요. 봤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그니까 물론 이거는 좀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대륙남 방간첩법 이것만 검색해도 나와요. 이거 꼭 보세요. 자 일단 이 기사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기사 위주로만 자 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법한 활동 적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여러분들 작년 말에 잡힌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은 1년 동안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 대사관의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아 또 선심 썼다 이거야. 아유 씨...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중국 안후셩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중국 검찰에 의해 수개월 전 구속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A씨에게 개정된 방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근무했던 A씨는 기술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람이 중국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시켰다고?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방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언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정국민인민대표회를 통과한 개정 방간첩법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방간첩법 뭐가 적용이 되는지. 개정법은 간첩 행위를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 매수 불법 제공이라고 명시했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커졌다. 여러분들이 보이죠? 국가,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얘네들이 절대 권력이 됐어요. 자, 요 기사만 다 보고 이제 설명드릴게.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간첩 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다. 자, 여러분들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중국의 방간첩법은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코에 골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해.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사람이 중국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물론 나중에 어떻게 구속이 되는 건지 그것도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뭐 아직 조사 중이니까 일단 뭐 기술을 중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시켰대. 자, 여기서도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중국에 한국 기술 많이 훔쳐간 건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국은 입 닦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중국 가서 뭔가를 불이익을 취한다? 그럼 중국은 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요, 윈윈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중국은 지들 이익만 취하면 끝이야.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한다, 다른 사람이 중국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칼같이 잘라내요. 그래 중국 일하는 방식이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 옛날에 중국이 아무 기술이 없고 발전을 필요하고 개혁 개방을 막 했을 때, 등소평 시대 때, 그때는 외국 무조건 들어와라. 아, 뭐 외국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에게 공장도 짓고 일도 하고, 뭐 뭐 회사도 찰립하고, 뭐 마음대로 해라. 어? 그래야 지들이 그거 다 뺏어갈 수 있거든. 이제 지들도 어느 정도 지들 확보하고 이제, 그거 다 훔쳐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입 싹 닦아요. 입 싹 닦고 이제 외국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중국한테 뭔가 좀 자리 줬다. 중국에 뭔가 이득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 나도 이제 좀 뭔가를 받겠지, 윈윈이겠지, 그딴 거 없어요. 중국은 윈윈 개념이 잘 없어. 그냥 지들 이익 취하면 끝이야. 어, 맞아요. 대신람님 말한 것도 맞아. 그리고, 그리고, 어, 이, 이, 하, 이거 참,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뭐 생각나는 대로 한 개씩 얘기해볼게요. 여기 지금 기자들이 주중, 주중 한국 대사관에 우리 국민 납치나 체포 사실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했다가, 취재해서 밝혀진 거라고. 이, 여러분들 거기는 또 진짜, 여러분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이런 거야. 정말 걔네들은 입 닦아요. 그냥 여러분들 중국 가서, 뭐, 진짜 여러분들이 뭐 여행하다가 돌아다닌다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방 간첩법을 위반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번에도 한 사례 알려드렸죠. 수첩을 검사했대. 아이, 수첩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아이, 수첩에 뭐 없다고 봐라. 수첩에 딱 봤는데, 수첩 안에 그 지도에, 중국은 중국 따로 돼 있고, 대만이 국가로 따로 표시가 돼 있는 거야. 수첩 안에, 지도 안에. 아니, 어떻게 대만을 따로 국가로 표시돼 있냐. 이거 방 간첩법에 위배되는 거다. 이걸로 잡아간다니까. 그리고, 맞아. 그 지금 한국인 잡혀간 거, 50대 A 모 씨. 자다가 잡혀간 거야. 자다가. 여러분들, 방 간첩법 중에, 해당 사항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 학술 교류 명목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이거 방 간첩법에 위반돼. 아니, 나는 학술 교류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아, 뭐 중국에 뭐 드론이라든지, 뭐 중국에 또 좋은 기술들은 있잖아. 중국에 좋은 기술들, 아, 이거 나는 학술 교류 명목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이거 방 간첩법에 해당돼. 그게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니까. 그냥 중국 거기서 공안이 와가지고, 너 방 간첩법 위배했다 하면, 내가 왜, 내가 뭘 했는데, 아, 그딴 거 소용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관원들과 밀접한 관계. 이것도 방 간첩법에 위배된대. 아니, 야, 우리 친구야. 친구, 나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잖아. 우리 친구야. 친구라가지고 술 한 잔 했어. 왜, 그게 뭐. 아, 근데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냐. 니들 혹시 뭐 불법 기밀들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은 졸라 내로남불인 게, 지들이 한국 거 빼돌리는 건 괜찮아. 모든 한국 거 컨텐츠들 지들 마음대로, 어? 저작권료 1도 안 내고 지들이 보는 건 다 괜찮아. 근데 지들이 뭔가, 어? 지들도 이제 좀 잃을 게 있나 보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어, 중국의 항구나 군사활동 이런 거 촬영하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뭐 항구에 가가지고, 항구가 멋져가지고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공안이 와가지고, 너 방금 이거 항구 사진 찍었냐. 저기 지금 배 나가고 있는데, 이 항구 사진 찍은 거냐. 어, 난 그냥 뭐, 어, 내 셀카 찍었는데. 셀카 딱 보고, 항구 사진 들어갔네. 너 간첩활동이지. 너 이거 방간첩법 위배됐어. 잡아간다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니까? 여기 지금 잡힌 지 1년 만에 알게 된 거잖아. 작년 말에 잡혀갔으면. 근데 중국에서는 안 잡아갔다고 얘기해, 잡아떼때메, 처음에.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이, 뭐, 어,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 뭐, 뭐, 가다가, 여러분들이 열받아가지고, 한국말로, 아니, 중국 정부를 욕하던가, 모욕을 했던가, 공산당을 욕하는 말을 뱉었을 수도 있어. 근데 중국도 한국 드라마 더럽게 많이 쳐보잖아, X새끼들. 저작권을 한 개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한국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한국말로,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모욕을 했다든지, 시진핑을 모욕을 했다든지, 이런 욕이 들려가지고, 걔네들이 신고를 하잖아? 그걸로도 잡혀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사건은, 한국 측에서도 지금 뭔가를 조사 중이고, 아직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내막이 나오면, 내막이 이제 나오면 그게 뭐,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후기 기사가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요즘, 아, 뭐, 뭐, 유튜브들 중에, 유튜버들 중국에 엄청 많이 가있더라. 한국 유튜버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가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뭐, 뭐, 진짜 무슨, 뭐, 홍보해주듯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난 그분들도 솔직히 걱정돼.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중국으로 여행 갔다가, 또 이게 또 잘못하면, 살짝만 비근하면, 진짜, 방 간첩법은요, 그냥 그쪽, 그쪽에서 그냥 당신이 그냥 눈에, 부슬리에,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네? 야, 방 간첩법으로 잡아넣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낼 수 있다니까? 맨날 저한테, 뭐, 뭐, 아, 대룡남님 중국 안 가세요? 중국 언제 가세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전 작년부터, 아니, 작년이 뭐야? 오래 전부터, 그냥 코로나 때부터, 아, 중국은 이제 옛날 중국이 아니고, 진짜 이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나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안 가. 나중에 뭐 또 이게,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 중국이 분위기가 풀리고, 뭔가 좀 이런 게 풀렸을 때, 그때 가는 건 몰라도, 지금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뭐 또, 이 와중에 중국, 중국 지자체로부터 뭐, 광고료 받아가지고, 중국 홍보해주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다 하드만. 그러니까 봐봐, 걔네들이 만약에 한국인이 중국 가서, 여행을 하게끔 만들려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친한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풍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인 구속해버리지. 반간첩법 적용시켜버리지. 근데 그 와중에 또, 한국 유튜버들한테 중국 홍보해달라고, 돈은 줘. 광고료는 주면서, 그럼 뭐 한국 관광객들 많이 오라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선양하는 것도, 중국에서는 반간첩법에 위배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요번에, 아,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요번에 중국 할로윈데이 때 난리 났어요. 중국 상하에에서 할로윈데이 때, 막, 아니, 지금 할로윈데이가 아직 안 지나갔지만, 아직 할로윈데이 정식 날은 10월 31일이니까. 근데 이제 저번주 주말에, 코스튬하고 나갔다가 다 잡혀갔어. 중국에서, 코스튬하고, 코스플레이하고 나왔는데 다 잡혀갔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외국인이 가가지고, 아니, 자유가 없냐? 여기는 뭐, 뭐, 사람이 자유를 보장 안 해주냐? 내 나라에서는, 어? 뭐,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 그것도 잡혀갈 수 있어. 반간천법인거는.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잖아. 거긴 공산주의고. 어? 니들이 자유? 민주주의 지금 선양하는 거야? 야, 이거 반간천법이야. 잡아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잡혀 들어갔는지, 아직 뭐, 디테일한 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게 알게 되면,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때 또,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윈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빙빙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 왜 잡혀갔겠어요? 그냥 걔네들 마음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중국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냥 빤. 그냥, 어, 얘네들 너무 날뛰네? 야, 얘네들 공산당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 지금? 너무 날뛰네?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이래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판빙빙이든 마윈이든, 그게 공산주의야. 작년에 판빙빙 봤는데, 멀쩡하다고요? 아니, 멀쩡하겠지. 정신교육 겁나 받고, 뭐, 재산 다 털렸겠지. 해외, 중국 기관들과 밀접 교류 시, 해외에 있는 중국 기관들과 밀접 교류 시, 이것도 반간천법이고, 그 다음에 지질 조사, 뭐, 여기저기 가서 땅 조사, 막말로, 님이 중국 가가지고, 진짜 이것도 골면 걸어진다니까? 아, 난 그냥 임장 간 거야. 중국에, 아, 어디 부동산 뭐 어디 살 데 없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땅 보면서, 아, 뭐 사진 찍고, 땅에 뭐 여기 뭐,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것도 걸면 걸려질걸?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에 자주 가는 사람. 국경 근처에 자주 가는 사람도, 방간천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화대혁명 시대 아시죠? 그때 정말 학자들이 다 죽어놨고,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버리는 시대. 그 다 불쌍한, 그때 불쌍한, 그 세뇌당한 국민들이, 아니, 무슨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 우리 아빠가 간첩이다. 우리 엄마가 간첩이다. 신고해가지고, 가족들 작살나고 죽어버리고, 근데 지는 당을 위해서 뭔가, 어이,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해냈다. 막 이런, 이런 막, 막 애국심, 막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옛날의 그 문화대혁명 시대를 기억합니까? 지금 중국이 그거를 지금 선양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국은요, 방간천법 이거, 서로서로 신고하게끔 장려해요. 그, 그때도 그, 아, 그 영상 제발 좀 봐요. 광고를 이렇게 때리잖아. 걸어다니는 1억을 잡아라. 당신 주위에 그 누구도 간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시 1억 드립니다. 걸어다니는 1억을 잡아라. 서로 신고하라는 거야. 어, 넷플릭스 3채, 그 봤어요? 여러분들, 그 과장된 거 1도 아니야.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들, 대륭남, 방간첩법,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영상 한 번 봐요. 썸네일이 아마, 맞아, 되게 예쁜 중국 경찰, 여자 경찰이, 광고하고 있는 그 썸네일일 거거든요. 그걸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뭐, 물론 아예 안 가는 게 좋지만, 아예 안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 유튜브 보잖아. 유튜브, 벽 넘어서 보는 거잖아, 그거. 그거, 그냥 가가지고, 이거 방간첩법이에요. 따라오세요. 잡아가면, 찍소리 못한다니까? 중국에서 VPN 써가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는 거, 유튜브, 구글 이런 거 접속하는 거, 이거 다 방간첩법이에요. 중국에 계시는 한인분들, 조심하세요. 아, 난 이거, 난 이 기사 보고, 물론 뭐, 내부 사정이, 아직 뭐 지금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잡혀갖고, 지금 1년 동안 거의 구금돼 있고, 지금 이것만 알고 있잖아. 말이 뭐, 위법 적발이지, 어떤 위법 적발이 됐는지, 아직 자세한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반도체 정보 유출 의심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어, 삼성 반도체에서, 20년 가까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대.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창신 메모리로 가서도, 이 업무를 담당했고, 아무튼 기술자인가 봐, 반도체 웨이퍼에, 레이저가 회로를 새기면, 이온을 주입해,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공정이래. A씨는 중국 다른 두 곳의,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지만, 허페이시 국가안정국은, 창신 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봐봐,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반간천법을 위배했다고 잡아갔어. 당신한테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해. 솔직히 요즘 시대가,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야. 그렇잖아. 고문하고 나오면, 사회적 문제 일어나고, 막 난리 날 거니까. 근데 일단 당신을 잡아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위법했으니까, 조사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조사를, 여러분들, 조사를 한 10년을 한다고 생각해봐. 건드리지도 않아 당신. 그냥 일단 구금시켜놓고, 먹고 자고 싸고 다 할게 해. 다 하게 하지만, 일단 당신 입에서, 걔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당신을, 조사를 해 그냥. 10년을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람도 1년 갇혀있는 거잖아. 어? 그러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세뇌가 되고, 그냥 정말, 아 그게 더 미치는 거지. 자유를 일단 박탈시켜버리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 아 그냥 안 가는 게 맞다고 봐 지금. 아 난 진짜, 아 중국이 이런 저런 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호텔에서 조사한다고요? 뭔 호텔이에요? 그냥 뭐 지들이 이렇게, 사람 가두는 시설이 있을 거야. 뭐 감옥은 아니겠지만, 조사 시설이, 아이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 많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방 한 개 쓰라 하고, 뭐 뭐 뭐, 매일 그냥 조사한다 치고, 뭐 앉혀놓고, 하고 싶으면 하라 할 때까지, 뭐 뭐 쓰게 하고, 밥 시간 되면 밥 주고. 어? 아 언제 나가냐? 아이 조사 끝나고 나갑니다. 그게 막 1년, 2년, 3년씩 끌고 가면, 인생이 지금, 어? 사람 인생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1년, 2년, 3년, 4년, 썩고 싶습니까? 한국 정부는 뭐 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뭐 할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지금 말하는 말이, A5님이, 이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중국 국민을 이렇게, 잡아간다 쳐. 중국이 신경이라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그거는 그냥 뭐라 할까? 총알? 총알을 쐈어, 나갔어, 썼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소모품이야. 그게, 중국에서는 그걸, 딱히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 중국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 중국 사람은 공산당이 최고인 줄 알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지가 잘 될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으니까. 그게 겁나 불쌍한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마약 사범들이 중국에서, 사형을 많이 당해요. 한국 마약 사범들.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마약을 유통하든가,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형 많이 당해.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런 새끼들은 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어딜 가나, 솔직히 그런 새끼들은 그냥 죽어도 돼. 뭐라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 아이, 잘 잡았네. 아이, 그 쓰레기 중국이 처리해줬네. 한국에서 잡히면 사형도 없을 텐데, 중국이 사형 집행해줬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불법적인 거고, 말 그래도 진짜 사회에, 악이고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지만, 근데 이 방감처법이라는 이거는, 정말 지들 마음대로라니까? 지들 마음대로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뭐 카톡에, 당신도 기억 못하는, 당신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중국을 비하했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에, 중국을 깠던 글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걸리잖아. 그것도 방감처법 위반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 행보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사를 보고 나서,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뭐 누구나도, 아우야 시진핑 요즘 뭐, 정신이 나갔나 봐. 아 걔 요즘 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판을 했어. 그걸 만약에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이거 보여줬잖아? 그것도 잡아갈 수 있다니까? 아 여러분 중국 분위기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 정말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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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